안녕하세요 허쌍밭쌍입니다 완두콩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완두콩 나오는 철하고 가지감자 나오는 철하고 아주 딱 맞습니다 감자볶음 완두콩 넣고 아깔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두콩은 500g입니다 완두콩을 쪄가지고 제가 볶음을 합니다 콩이 좀 늦게 익잖아요 그래서 완두콩 찌는 법 보관을 어떻게 하고 완두콩 세척을 해서 완두콩 찌는 법부터 해 보겠습니다 완두콩을 깨끗이 씻어서 식초 1큰술 넣어줍니다 소주 1큰술 넣어줍니다 10분만 담가놨다가 다시 한번 헹굼을 해서 완두콩 삶아 보겠습니다 제가 까서 완두콩을 하는게 아니고 삶아서 먹을 때는 콩을 까서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일단은 농약 성분 때문에 10분만 담가놨다가 헹굼해서 완두콩 삶기 해 보겠습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준비를 합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준비를 합니다 소금 1큰술을 넣어주세요 식초 물에서 헹굼한 완두콩을 넣어주세요 완두콩이 찰랑찰랑 할 정도로 물을 부어 주시고 삶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센 불에 올려놓겠습니다 소금물에 완두콩을 삶아주는 이유는 콩에 약간 간도 있어서 담백하고 까서 이렇게 먹었을 때 아주 맛이 좋습니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가 덜 파괴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세요 뚜껑 덮어서 완전히 바글바글 끓기 시작할 때 제가 또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완두콩을 이렇게 팔파면서 팔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저처럼 열어놓으세요 콩에는 비린내가 있잖아요 콩 삶으면서 비린내가 날아갑니다 딱 뚜껑 열고 5분만 삶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까서 드셔보세요 비린맛이 없으면 익은 거니까 찬물에 바로 헹굼을 해 주겠습니다 5분 정도 돼서 제가 이렇게 완두콩 하나를 까서 먹어봤습니다 비린맛 없이 고소하고 약간 간도 있으면서 맛이 좋습니다 빠르게 찬물에 헹굼을 해 주겠습니다 찬물에 헹굼한 완두콩은 이렇게 파릇하고 아주 예뻐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까주시면 됩니다 까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삶은 완두콩은 냉장고 넣어놨다가 아이들 간식으로 콩 까먹으라고 하면 아주 잘 까먹어요 어른들도 이 콩 까먹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껍질은 저는 버립니다 완두콩 보관하는 법은 이렇게 제가 지금 1년 된 완두콩입니다 수분이 약간 있게 하면은 이렇게 얼음도 있으면서 냉동실에서 마르지가 않아요 1년 두고 먹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생콩은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삶은 콩을 가지고 감자볶음 해 보겠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신선실에 넣어놓으면 조금씩 조금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셔도 되는데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놓을 그 양이 안 됩니다 콩을 까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거든요 제가 완두콩 넣고 감자볶음 해 보겠습니다 완두콩을 냉동 보관하셨다가 이렇게 맛있는 완두콩밥 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완두콩인데 아이들은 콩을 안 먹어요 콩밥을 해 놓으면 이렇게 다른 쪽으로 건져 내놓습니다 근데 감자볶음은 아이들이 부드러워서 잘 먹거든요 중간 크기 감자 두 개에다가 완두콩 반 컵 당근 3cm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감자는 흰색이고요 완두콩은 초록이잖아요 당근 넣으면 빨간색 넣으면 3색 아이들이 잘 먹을 것 같지 않나요 감자볶음 완두콩 넣고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자는 굵은 채를 썰어 주세요 너무 가늘면 부서지더라구요 물에 이렇게 담궈 주셔서 전분물을 빼 주세요 그래야지 볶음 할 때 팬에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살짝 기름에 볶으면 영양분이 더 있죠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전분물을 빼 주세요 체명을 받쳐서 물빠짐을 했습니다 제가 볶아 보겠습니다 감자 볶음 하실 때 제일 곤란한 점이 감자가 팬에 달라붙는 거잖아요 부서지고 이렇게 팬에 부어 줍니다 소금 한 꼬집을 감자에 넣어 주세요 그리고 먼저 감자를 데워 넣습니다 감자가 그릇붙이 해주면서 절임이 되잖아요 그럼 부서지지 않아요 이렇게 한 5분만 있다가 제가 볶음을 하겠습니다 감자 절임해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식용료 1큰술을 넣어 주세요 살살 샘플에서 볶음을 해줍니다 이렇게 살짝 절임을 하셔서 볶음을 하시면 간도 잘 배우고 감자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감자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불을 약불로 조리세요 뜨거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뜸 들이기처럼 감자를 익힘을 해 줍니다 이렇게 뚜껑에 이렇게 보이면 감자가 좀 익었다 싶으면 한번 살짝 한 번만 뒤적여 주시고 볶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수분이 있으면서 살짝 볶음이 됐습니다 투명해졌죠 감자가 좀 반 정도 익었거든요 이렇게 당근채를 넣어 주세요 이제 다신마늘 반팻으로만 넣어 줍니다 불은 중불로 센 불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당근이 투명하게 좀 익어졌다 싶으면 참기름 한 큰술을 넣어 줍니다 삶아 놓은 고춧가랑 감자 양해 간장 소금 간장 끝 historians των 그림도 줄어들 만두 였 감자 같은 감자볶음 완두콩을 넣어서 더 샐러드 같은 느낌입니다 아이들이 감자는 잘 먹는데요 당근과 콩은 잘 안 먹거든요 이렇게 색깔 곱게 볶음을 해 놓으시면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투명하게 간장 넣지 않고 간 맞춤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자 효능은요 칼로리가 낮고 비만인 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나트륨 배출을 해 주어서 성인병인 고혈압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된다고 합니다 완두콩은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로와 항암 성분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 성인병인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울증과 뼈를 튼튼하게 해 주기도 한답니다 감자와 완두콩은 같은 제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샐러드처럼 감자완두콩볶음 준비해 보세요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자는 이렇게 달라붙지 않아가지고 아삭아삭한 느낌도 있고요 타지 않아서 콩은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제철이의 감자완두콩볶음 많이 준비해 보세요 고마워요 elt forecast